혹시 그 연구하러 가시는 거예요? CIP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연구. 맞아. 그 유전자를 가진 환자로서, 학자로서 교수님이라면 참여하고 싶으실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. 그게 교수님 선택이에요? 응. 저는요. 제 인생은 교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교수님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? 저 때문에 꿈을 꿨고 행복해졌다면서요. 어떤 꿈을 꿨고 왜 행복했는데요? 대답해 주세요. 가실 때 가더라도 이 대답은 꼭 해주고 가세요. 강시 형. 정신 똑바로 차려. 정신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봐. 나는 더 이상 너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. 내 대답. 기다리지 마. 내가 닿지 못해도 운명처럼 나는 피할 수가 없어 슬픈 하루에 아파해도 난 지금 advancing 사랑하는 São Francisco 으아, 다, 아멘, места 산만 상이 시청تم loro b HD 学 여러분